세계적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새 앨범에 대한 루머를 일축하며 사실상 대중음악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앞서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브리트니가 앨범을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랜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이 될 것이라고 전해 화제가 됐는데요. 하지만 현지시간 3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이날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는 쓰레기라며 결코 음악 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빠르게 선을 그었다고요. 또 최근 발표한 회고록이 그녀의 승인 없이 출간됐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여전히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소식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소식이 됐습니다.